YG와 JYP의 채껄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저희 300회 특집 방송 나가고 나서 혹은 그 전에 축하 메시지가 무지하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0회 특집 때 제대로 다 소화를 못해서 나눠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러브와이유님 300회 축하드려요 늦게 입문하여 열심히 정주행 중입니다 아이가 생겨 지방으로 이사한 이곳에서 육아서로 시작한 독서 모임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양한 책을 읽는 그럴듯한 독서 모임으로 발전했네요 감사하게도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서로 다독이며 같이 키운 아이들이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울컥 그런데 아쉽게도 곧 이사를 하게 되어 이웃 언니 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책 선물을 한 권씩 하고 싶어요 감사의 선물이자 이별의 선물이 되겠네요 유유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책궐상 방송 중에서 화제의 책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읽고서 좋다고 의견을 주셨던 섬에 있는 서점이나 아니면 올해 소개했던 단순한 진심이나 아니면 크루 중에 한 분인 김원비 님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같은 책들을 선물로 주면 또 책 읽는 기쁨도 드리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선물 중에 제일 나쁜 게 뭔가 이렇게 딱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읽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내가 이미 봤다거나 이미 샀다거나 이런 거 별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천하신 3권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좋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보고 하나 고르라면 단순한 진심 이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 살구 님도 축하 메시지 주셨습니다 먼저 300회 축하드립니다 YG님, JYP님 아웅다웅 하면서 책 소개해 주시는 것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JYP 홈비님, 박평님, YG 모든 분께 질문합니다 40대, 50대 분들이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시간 내서 책 읽는데 재미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2시간가량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책이었으면 합니다 다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인데 입장이 나누어질 수 있는 주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색색의 나뭇잎만이 가을이 있었음을 전해 주었을 뿐 겨울이군요 다들 따뜻하게 바라요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40대, 50대 분들이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 갑자기 안 떠오르죠? 이건 책 처방으로 돌리죠 조만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30분짜리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살구님 기대해 주십시오 골똘이2님, 우와 책걸상 300회 축하드립니다 오디오 클립에서 듣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에 가슴 졸이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300회까지 왔네요 네 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평께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조리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300회 때 소화를 하지 못한 질문인데 박평 킵했다가 네,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디스하는 거죠 특히 나를 디스한 것 같은데 중언부언하지 않고 조리있게 말을 해요 알고는 있군요, 중언부언하는 거 네 오직할프님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오직할프님 와, 300회 축하드립니다 오디오 클립에서 지원을 못 받아 팟빵으로 갈아탈 때 없어질까 노심초사했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너무 잘 돼서 기쁩니다 처음에 YG JYP 소속사에서 책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YG님이 강양구 기자님이라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YG님, JYP님, 그리고 혼빈님과 박평님의 팬심을 더해 듣고 있답니다 책걸상에서 추천하는 숨은 보석 같은 책들을 사랑하며 지금처럼 소신있고 재미있는 방송 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다 팀들의 숨은 로고도 애청자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책걸상에서 과학과 철학 관련해서도 좋은 책들 추천 부탁드리며 YG님께 사심 질문 하나만 하고 갈게요 혹시 인스타 하실 생각 없나요? 페북 가입해서 YG님 글 보다가 페북 자체 적응이 안 돼서 탈퇴했거든요 만일 인스타 하신다면 좋아요로 출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으쌰으쌰 아 근데 인스타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휴대전화로도 사진을 찍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직 할 분이 아쉽습니다 그냥 셀카라도 매일 찍어서 올리면 아무 반응도 없겠구나 그 YG나 JYP 소속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책 이야기하면 진짜 대박일 텐데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연락을 기다리고 우리가 YG와 JYP의 책걸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검색하다가 문득 걸려서 이것들은 뭐하는 애들이지? 하면서 같은 JYP끼리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해봤으면 좋겠네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우리 몇 번 스치고 지나간 사이거든요 캠퍼스에서 아 그렇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JYP 시크릿님 우아 300회 가슴이 뭉클하네요 책걸상이 처음 방송된 2017년 초에 제가 해외 생활을 시작했으니 책걸상도 제 해외 생활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은 좀 안정되었지만 처음에 낯선 곳에서 힘들 때 책걸상과 책걸상에서 소개해 주신 책들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소설을 읽지 않았는데 책걸상 덕분에 소설도 다시 읽게 되었고요 책걸상과 함께 평범했던 일상이 더 특별하고 행복해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댓글 소개가 길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신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번역자이시면서 역시 화학자이기도 하신 전병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병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오지칼프님께서 과학이나 철학적 책들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비추셨는데 저희가 딱 맞춤해서 과학책으로 화학이란 무엇인가 피터 앳킨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네 이분은 유명하신 분입니까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하신 화학 저술과 화학 교과서도 많이 쓰시고요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자기가 화학 전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피터 앳킨스 알아? 라고 했는데 누구? 이러면 그 사람은 사이군이거든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내 조카가 화학과인데 책장에 피터 앳킨스 책이 없다 이러면 이제 좀 의심해 봐야 되죠 이 녀석이 책 산다고 해서 돈을 좀 받아갔다가 어딘가로 딴 데 썼구나 이런 거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큼 아무튼 그 반영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YG는 원래 생물학 전공인데 생물 쪽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캔벨, 캔벨 캔벨의 바이올로지 그렇죠 의사들은 해리슨 모르면 그 사람은 가짜 의사거든요 해리슨이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러면 그 자는 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과 교과서 제일 유명한 거거든요 피터 앳킨스 교수님은 아마 그 정도 수준에 있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피터 앳킨스의 화학이라 무엇인가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자마자 전북대학교에 김태호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지금은 과학사 하시는데 예전에 이공계 쪽에서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악 물리화학 맞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악 물리화학이라는 건 물리화학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것이고 앳킨스 선생님께서 쓰신 피터 앳킨스가 쓴 교과서 중에서 밀리언셀러 교과서 중에 하나가 앳킨스의 물리화학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리화학 저도 정말 싫어했던 과목인데요 일단 이 책 얘기하기 전에 전병욱이라는 분 다 잘 모르시는 분일 것 같은데 이분도 이력이나 뭔가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원래 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고분자 합성으로 포스텍에서 석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화학을 제대로 일단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대로 공부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엔 약간 이력이 달라지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뭔가 게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핀란드 헬싱키 대학 MBA 과정을 마치고 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업계로 가셔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스트만 화학, 사빅 같은 회사에서 신사업 개발 쪽 업무를 담당을 하시다가 네 그거는 이제 선후관계가 조금 이제 얽혀있는 상태인 거고요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쭉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MBA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랑 학업을 병행하시거든요 병행했던 거죠 그 핀란드 헬싱키 대학 MBA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핀란드어 되십니까? 휘바 휘바 말건은 아는 게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대학에서 전 세계에 한 여섯 군데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매결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일부 수행하면 핀란드에 와서 다시 또 어느 기간 동안 수료해서 마치고 뭐 이런 병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코스웍은 주로 영어로 코스웍은 주로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외국교회사를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핀란드 쪽에 하는 일들도 관심이 있었고 해서 그쪽에 마치게 됐습니다 그럼 이스트만 화학이랑 사백기라고 하는 회사 다니시면서 그렇죠 학업을 병행하신 거군요 이스트만이라는 게 이게 코닥 이스트만 하는 그겁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닥 필름의 창업자죠 이분이 이제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사실 우리는 사람 이름은 빠지고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워낙 유명했었으니까 한동안 그래서 그렇게 이어보다가 이스트만 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의 한 부서였는데 화학산업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90년대 초반쯤에 분사돼서 나와서 이스트만 화학 이런 회사가 미국해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이스트만 화학은 지금도 잘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거기는 그나마 잘 돌아갑니다 코닥이랑 제때 잘 코닥은 망했지만 아주 망한 건 알겠지는 않지만 거의 망했다고 봐야겠죠 코닥은 코닥에서 다니다가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자가 되고 이런 주인공 나오는 소설도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은 안 나네 그래가지고 중동으로 가고 그러게 뭐 어쨌든 그런 네 그런 회사 그런 가능할 것 같아요 코닥이 한 40년 50년 정도 기간 동안 뭐 이렇게 회사 브랜드도 그렇고 가장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 2위 이렇게 오랜 기간을 했었거든요 왕을 위한 홀로그램이었나 맞아요 왕을 위한 홀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모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그런 다국적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경영학 관련해서 박사가 정도 수료를 하셨는데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저는 이제 사업 개발하고 시장 개발하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요 일들이었어서 이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보니 스타트업들이 대세이고 한국도 스타트업들이 이제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다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기업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했던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를 좀 이제 막 여러 가지 신사업을 발굴해서 새로 시작해 보려는 작은 기업들에게 컨설팅해 주고 전수해 주는 그런 일들을 좀 정확히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현재 직책은 글로벌 기술사업화 연구소 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뭐 큰 회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못 읽어봤지만 작년에 2018년에 케미칼 마케팅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맞습니다 이 책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케미칼 마케팅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는 또 딱 눈에 들어오는 이력의 항목 중에 하나가 녹색당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정책을 연구했다 네 화학자가 녹색당 당원이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런가요 그리고 그냥 당원 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의 한 위원회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연구자문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런 일에 참여하시게 됐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회사를 기업을 나와서 제 개인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기후위기 관련된 그리고 녹색 기술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이유고요 다른 이유보다는 화학산업에서 오랫동안 있어봤으니 특히 이제 이 화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개되었지만 이 화학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대한 피해가 지금은 꽤 많이 드러나 있죠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 업계에 일했던 사람들이 조금 일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좀 느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씩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좀 소박하게 실천하시는 그렇죠 그렇게 근사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가주망입니까? 자 책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화학이란 무엇인가 영어 원제는 what is chemistry 일단 뭐 아주 심플하고 이거는 어지간한 대가가 아니면 차마 쓰기 힘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터 애킨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94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만 79 그렇죠 이 양반이 나 하면 화학이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핫 이스테미스터리 같은 책을 쓰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학 교과서의 저자가 선사하는 반나절 화학 교양 강좌 별 5개 그리고 국제 주기율 표의해 기념 출간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학 교과서의 저자 이거는 아까 맞다고 저도 공식적인 집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나절 화학 교양 강좌 아주 빨리 읽으면 반나절에도 볼 수 있는 저도 놀랐는데 이 책을 J.I.P.가 먼저 읽자고 읽고 해보자고 했어요 왜 J.I.P.가 왜 What is chemistry를 하자고 한 걸까라고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얇아 얇아요 본문만 170쪽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제 주기율표의 해 우리 저번에 책 주기율표 하면서 주기율표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Y.I.P.한테 들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국제 주기율표의 해라는데 올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책 한 권 읽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상 그 방송 때는 비웃었잖아요 국제 뭐라고 저는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방송을 저도 들었는데 당연히 올해가 주기율표의 해인임을 미리 한참 전에 인지하시고 이렇게 방송을 편성하셨구나라고 아주 그렇게 믿어오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책에 또 이런 카피도 적혀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과학의 핵심 이거는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학이 정말 세계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과학이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피터 에킨스의 화학이란 무엇인가 읽어보면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설득당하죠 그런 것 같긴 해 차마 의학이 제일 쓸모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읽다 보면 의학은 사실 화학의 발달에 그냥 올라탄 실용학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생물학을 공부했지만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생물학이 화학보다 우위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학이 없으면 현대 생물학은 거의 존재할 수 없거든요 저자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화학 공부하신 분이고 번역가이기도 하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화학이란 무엇인가? 화학이란 뭡니까? 과학의 어떤 분야별로 우선순위 아니면 선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쓸모있는 과학의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 위치적으로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위치 때문에 다른 의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연관되어 있는 위치 때문에 과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화학은 변화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물질의 변화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피터 헤끼스하고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비슷하더라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잘 느껴보시겠지만 피터 헤끼스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변화하는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에너지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라는 물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이런 정의학으로는 못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을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나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 화학의 내용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정식으로 배우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누구나 화학이라는 걸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조금씩은 다 했다고 봐야죠 주기일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헬립의 붕탄질사는 다 외워봤잖아요 그걸 또 기억하고 있는 한력고사 세대의 붕탄질사는 다음은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20번까지 외웠는데 보통은 20번까지 다 외우기 시키죠 노래 불리면서 그런데 누구나 다 화학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생활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편견이 화학은 뭔가 위험하고 나쁜 거 뭔가 멀리할수록 좋은 거 화학물질 혹은 케미칼 이런 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케미칼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케미포비아 케미포비아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사로 쏟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화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뭔가 좀 긍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나 이 책이 아마 배경이 되기도 했을 텐데요 애킨스 교수님이 책을 쓴 이유도기도 하고 저한테 번역을 막혀서 번역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죠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거의 벗어나기 어려운 거의 우리 일상생활과 겹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겹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그래서 화학적 뭐뭐라고 화학이 어떤 수식어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 다음 말은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보게 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책을 반 이상 읽은 다음에 이 부분 문장을 딱 읽고 그래 이러면서 잠시 독서를 멈추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천연 재료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돌과 나무 양털과 면 금속과 세라믹 등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죠 우리 지금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주변에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들이 뭐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를 찾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공간만 해도 화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으면 그냥 있을 법한 게 안 보이잖아요 종이 같은 게 화학의 발전 전에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때 그 옛날 종이하고 지금 종이는 또 다른 것일 테고 자 이 책에도 하여튼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학이라는 게 뭐 하는 과목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자와 분자는 무엇이고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무엇이고 화학 반응이란 무엇이고 실험 기술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사실 6장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화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많은 걸 했는지 그리고 7장에서 이제 화학의 미래에 해당하는 이야기 쭉 흘러가는데 제목은 뭐 딱딱해 보입니다마는 사실 잊고 있었던 혹은 아예 이거를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맞아 이런 거야 화학은 화학은 참 알고 보면 재밌는 거지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방금 JYP가 이야기한 대로 약간 추억 속에 젖어들었다고나 할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YG는 화학 과목을 뭐뭐 들었습니까? 저는 다행히도 물리학을 듣지 않았고요 물리학을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생물학과 들어가도 일반 화학 일반 화학은 배워야 되고 유기화학도 배워야 되는데 물리학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안 듣는 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요? 끝입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분석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들을 수도 있는데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리화학이나 분석화학까지 내가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들을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안 들었는데 유기화학은 꼭 들어야 했어요 그게 필수였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요 저만 해도 일반 화학, 유기화학, 그리고 물리화학도 필수였습니다 물리화학도 했고 그다음에 생화학 당연히 했고 그리고 분석화학하고 생화학 저 들었네요 당연히 들었죠 분석화학하고 동물해부학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듣는 거였는데 분석화학은 안 듣고 그냥 토끼나 개구리를 보는 걸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듣고 보니까 저나 JYP나 화학을 약간 피해갔군요 그렇게 막 공부하기에 좋은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화학 전공자들이 들으면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싫어하냐고 하겠지만 글쎄요 저희 주변에 화학 박사님도 많으시고 교수님도 많으신데 화학이 이렇게 재밌다라고 하는 거는 책으로 공부하는 시절보다는 실제 실험을 하고 뭘 만들어내고 이때쯤 가면 화학이 정말 재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까지는 힘들어하죠 전병옥 선생님께서는 화학을 막상 공부할 때는 어쩌셨어요? 와 재밌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셨어요? 아니면 약간 어쩔 수 없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대학교 학부 시전에는 글쎄요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비교적 재미를 느꼈던 거는 여기 액기스 교수님도 있지만 저는 전공을 화학을 했고 부전공을 물리학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물리화학 이런 쪽에 저는 관심을 가져왔는데 물리화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조금 이게 학문 자체가 조금 재미가 있긴 있구나 어렵긴 무지하게 어렵지만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재미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신 겁니까? 처음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뭐 중에 하나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했지만 다른 거 해볼까 이렇게 됐지만 그 세대가 약간 과학자가 꾸민 세대였죠 제 세대가 언젠지는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감출 이유가 있습니까? 대충 목소리만 들어도 연배는 대충 짐작되거든요 괜히 반해서 심각한 애들은 과학 같은 걸 공부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였죠 저도 오히려 화학보다는 고등학교 될 때는 물리가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원서 내고 아무튼 저도 학력고사 세대니까 그때 원서 내고 이럴 때 물리보다는 화학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에 바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피터 액키스 화학이란 무엇인가 읽으면서 아까 약간 추억 속에 젖어들었다고 했는데 자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화학을 힘들게 어렵게 공부했던 저의 모습이 막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화학을 나는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건 당시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문제겠죠? 그 원들이 피터 액키스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화학이 특별히 더 힘들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없어요 모든 과학 과목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화학이 좀 우리 YG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해보면 뭔가 물리처럼 수학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한 반 정도 있고 나머지 반은 또 이것저것 외워야 되는 원자번호도 외우라고 그러고 모두 외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수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좋은데 암기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상당히 싫은 과목이고 나는 암기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수리적으로 뭘 푸는 걸 싫어한다 이런 사람한테도 화학은 적당하지 않고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피터 액킨스의 화학이란 무엇인가는 화학이라는 게 그렇게 암기 과목이거나 혹은 논리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소수를 해나갔잖아요 저는 그게 이 책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액킨스의 화학이란 무엇인가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혹은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화학을 한참 공부할 때 접하고 나서 화학을 공부했더라면 내가 화학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화학과를 가서 내가 화학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 같은 게 그게 화학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과목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교육은 별로 못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고 여기 지금 서광대학교의 이덕환 명예교수님 이 추천 글을 쓰셨는데 이 추천사 같은 몇 페이지만 딱 읽어봐도 어떻게 화학 공부하면 멋있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런 거를 청소년들한테 같이 교육을 해줘야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 더 생기고 전공하겠다는 사람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책 안에서도 나오지만 전이금속이라고 불리는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화려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또 화려한 색채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화학 때문인 것이고 또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합성하는 곳에도 화학이 꼭 필요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반도체라든가 광섬유 같은 것들도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모든 물질들이 다 화학의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노벨 화학상이 전기 배터리를 개발한 분들에게 주어진 듯이 최근에 전기차 시대나 혹은 저희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노트북을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 화학이고 지금 화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문명을 지탱해주는 어쨌든 큰 축인데 그런 모습들보다는 화학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득해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균형감각을 가지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읽긴 했는데 YG나 JYP처럼 이미 공부할 거 다 끝난 사람들보다는 뭔가 앞으로 더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거를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호기심, 세상에 되게 넓은 가능성이 있고 또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재미있는 지식들이 있고 그런 지식들의 기반에 아주 중요하게 화학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을 좀 청소년들이나 혹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대학생들 같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자극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번역자로 나오신 전병옥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피터 애킨스가 어떤 분인지 또 최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얘기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진짜 좀 화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우리 궁금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옥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애킨스 옹에게 빙의하셔서 우리가 막 이상한 질문 막 던질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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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